자 1회 복도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최고 답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서 볼까요? 갑의 소재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대상적 계획서 인용제일에 대한 항구소송 재결의 고현위법의 의미가 문제되고 이렇게 쟁점명을 정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해요. 원구적 계획서는 경업자 소송의 법률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건 부수쟁점을 찾아도 좋은데 아예 이렇게 썼네요. 소송요건의 일반론 이거는 교수님들은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기타 소송요건으로 해서 직접 포섭해 주세요. 직접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배점에는 유리합니다. 포섭 능력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의의를 안 썼다고 마이너스 1점이라고 써놨는데 물론 뭐 의의를 써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의의까지 써주고 그리고 현행법이 입법 정책상의 문제인데 현행법이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써주려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이만큼도 배점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느껴져요. 조금 더 압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채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의의까지 다 써주기에는 사실 너무 득점 포인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다만 논리 연결 문구 여기는 지금 굉장히 잘 썼는데요. 재결주의를 취하는 예적 그런 법령, 특별한 법률이 아니고 원처분주의를 취해야 식구조가 제공돼서 식구조 단서의 재결취소 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논리 연결 때문에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건 일단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재결고의안의법 여기는 이제 쟁점이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써줘야 돼요. 이 부분을 써줘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점 있죠. 문제점 문제점을 쓰지 않을 때는 앞에서 논리 연결 문구를 타고 내려와 줘야 돼요. 재결고의안의법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쟁점 중에 그나마 학살팔례 쟁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결고의안의법의 의미에서 주형절외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 그런데 포섭할 때 직접 써주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사안의 경우에는 이런 취소재결의 형성력으로 이미 과징후부가 처분이 이미 취소가 됐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경합관계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재결의 내용상 하자로 주장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포섭능력을 항상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하다고 했죠. 보통은 경업자 소속은 기존 업자가 신규 허가를 다투는 걸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옹구적격, 옹구적격, 일반론 및 문제점을 이렇게 간단히 썼네요. 이 부분은 법률의 범위를 안 썼다고 또 마이너스를 썼는데 통합적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이 고시기에 풀어놓은 문제를 보면 제3자 소속이 나오면 아예 옹구적격 안 쓰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좀 아니고 처분의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의 구체적 기본권 이 정도는 좀 언급을 해주면서 이런 처분의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 및 구체적 기본권에 의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이 정도 써주면 좋겠네요. 특히 경업자 소속일 때는 헌법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파생기본권인 경쟁의 자유 침해 여부도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처분의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한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지도 문제되고 결국 침해된다고 가더라도 적어도 경쟁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원구적격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서를 취한다면. 즉 경쟁의 자유는 구체적 기본권까지를 포함시킨다면 경업관계에 있는 자는 적어도 경쟁의 자유 침해 또는 침해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구적격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이 부분은 포섭을 거의 안 하는 추세인데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원구적격의 일반론을 사실 이렇게 많이 쓰기보다는 제3자 소송을 좀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제3자 소송의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사안 같은 경우는 경업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혀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써 내려가면 좋습니다. 기존 판례는 처분이 특허인지 허가인지에 따라서 나눴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료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는지 이 조문을 써주는 게 역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건 뭐냐면요. 배점에 따라서는 지금 이 사건 처분이 특허인지를 언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례의 논의에서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종례의 논의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건 허가의 법적 성질의 특허인지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고 따라서 종례의 논의에 의하더라도 법률상계획이 인정될 수 있고 최근 판례에 의하더라도 처분의 근거법규인 무수무수법, 구역역자동차운수사법 몇 조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료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다. 이렇게 찾아주면 좋겠죠. 종례의 논의에 따라서 이 사건 허가의 법적 성질 특허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논의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허가인지 특허인지 그 성질을 불문하고 처분의 근거법규가 과당경쟁 방지 취지가 있는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판례 논리대로 우리 포스본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대응수단. 판결이 되세요. 그렇죠. 29주 1항부터 타고 내려가야 돼요. 판결이 되세요 때문에 제3자가 판결의 효과에 따라서 자신의 권익침해 우려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송 참가 관련해서 요건을 꼭 써주는데 요건을 써주는데 여기에서 소송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꼭 써주라고 했죠. 판례에 따르면 소송 결과는 판결의 기팔력이나 또는 판결의 형성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기속력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으로 새로운 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세요. 이 기속력. 왜냐하면 판결의 효력인데 한 번 건너가죠.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이 나온단 말이죠. 이 새로운 처분으로 한 달을 건넜어요. 그래도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까지를 여기서 말하는 소송 결과에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 욕구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창간의 지휘를 쓰긴 했는데 할 수 있는 소송행위 있죠. 이거 꼭 써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창간의 지휘 이 파트가 좀 중요하고 소송 결과와 관련된 판례 이게 고득점 포인트예요. 이 두 군데가. 다음 이 사건 조치요. 이거 뭐 답안지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놔야 돼요. 포섭 활용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다툴 별 처분성. 그렇죠. 이렇게 조문 활용을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조문을 꼭 써줘야 돼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당사소송 일반으로 써주는 건 무조건 가점은 될 텐데 조금 압축은 필요해 보여요. 물론 시간이 많다면 많이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입시면 이렇게 쓰면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판례에 따른 포섭이 중요합니다. 판례가 말한 두 번째 요건에서 다툴 별다른 방법 다툴 별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권한제기, 기관소송, 내부조정 세 가지 다 써야 돼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사다 능력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실제 판례에 맞게 상품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인용결에 대한 제3자의 소외 대상, 대상적격에서 문제되고 원고적격에서는 제3자 소송 중 경합자 소송 거의 쟁점 추출이 여기서 끝내버렸네요. 원처분제의 제결주의, 의의까지 써주니까 좋긴 하네요. 좀 분량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다만 의른 과정부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는 제결의 내용상 위법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위한 위법에 포함되는지 논리 연결이 상당히 좋죠. 이렇게 논리 연결 문구를 꼭 써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처분제를 취하 19조로 가요. 그런데 사안은 지금 제결을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19조 단서에 제결취 소송이 문제가 돼요. 따라서 치권적 단서에 따른 제결취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은 지금 갑은 과정부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결의 판단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결의 내용상 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 구조를 좀 보여주는 답안지를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논리 연결을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다음 인용재결에서 제3자의 소외 대상인데 여기는요 논리 연결을 좀 해주세요. 19조 본문적 용서를 이렇게만 딱 쓰지 마시고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19조 단서에 제결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결을 의뢰에 대한 새로운 불리그로써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는 게 19조 본문적 용서를이죠. 이 견해는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네요. 19조 본문적 용서. 이 견해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제결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상 하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부정서에 따르면 즉은 이 취소재결 즉 인용재결에 의해서 비로소 불리그를 받는 의뢰의 입장에서는 형식은 재결이지만 내용은 새로운 불리그를 야기하는 원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원처분 취소소송이니까 19조 본문으로 가야 된다는 견해예요. 19조 본문 단서 우회에 있는 제결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느냐 부정설 그럼 이쪽으로 긍정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논리연결 기계적으로 쓰지 마시고 좀 논리연결을 써준다면 우회 논의와 논리가 맥락이 연결된다는 거 이 부분을 보여주면 아주 좋은 답안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일반 논의 조금 많은데 제3자 소송 위주로 좀 자세히 쓰는 게 좋아요. 적어도 경업자 소송의 의의를 써줘야 됩니다. 제3자 소송 중 경업자 소송 당사자들이 경업관계라는 건 설문의 내용으로 좀 포섭해 줘야 돼요.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재배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구역 지정이 있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업관계 있다. 이런 걸 써줘야죠. 종례 판례 최근 판례 최근 판례에 따른 이 포섭 조문 쓸 때는 이거 써주세요. 이거 눈에 띄게 조문 이거 표시 꼭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조문이 이거였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사실 과당경쟁 방지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수요 공급 수요 공급에 관한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과당경쟁 방지 취지를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조문 활용을 좀 더 자세히 좀 해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다. 소동창가 요건은 뺨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다들 쓰는 거니까 공보참에 유사한지 이것도 조문 언급을 해주고 민소법 67조 준용한다는 거 조문 써줘야 돼요. 공보참에 유사한지 있다는 거 관련된 소송이 이 소송창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짜놓으세요.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재심은 소송 계속 중이면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약간은 if 개념이에요. 만약에 종료가 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이 정도 딱 좋네요. 국가자의 원구적격은 선생님 답안지를 참조해서라도 완벽하게 짜놓으세요. 특히 포섭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짜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진짜 거의 완벽하게 잘 쓰고 있네요. 내부 조정 그 다음에 조문까지 언급했어요. 기관소동 법정주의 이렇게 완벽하게 짜놔야 됩니다. 아주 퍼펙트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좀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글자가 좀 더 구분되면 좋겠어요. 재결의 법적 성기를 먼저 이렇게 이런 거 상당히 좋네요. 참신하고 원처분주의 재결 간단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재결 구현위법의 의미 상당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근데 지금 구분이 잘 안되니까 약간 들여쓰기를 더 하세요. 들여쓰기라는 게 문단 구분을 위해서 조금 더 밀어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삼자 행정위의 인용결의에 대한 한국어 소송 여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논보를 조금만 더 보강해 주세요. 앞에 논의와 연결해 주면 더 좋은 답안지로 느껴질 것 같아요. 상당히 잘 썼네요. 들여쓰기만 조금 눈에 띄게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논의가 불신 괜찮아요. 재삼자 수분만 자세히 쓰면 돼요. 우리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채점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놓은 들이되 실전에서 이거 다 쓰기 힘들다는 걸 우리 채점하는 분들도 알 거예요. 알지만 그래도 이런 걸 이렇게 언급을 안 해주면 너무 또 부실하게 채점했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이렇게 언급은 다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의로 받아들이면 돼요. 기타 소송 여권을 이렇게 포섭해 주는데 이 번호는 붙이지 말라는 교수들이 있는데 확실히 번호를 붙이니까 보기는 편하네요. 교수들 위해서는 붙여주는 게 사실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조문 소송 차가의 필요성 뭐 필요성 쓰면 좋죠. 29절 1항부터 쓰라는 얘기예요. 판결의 대세혜로 권익 침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익 관련해서 이거 쓰라고 했죠. 소송 결과 형성력 기팔력에 따른 형성력 뿐만 아니라 기성력까지 언급을 꼭 해줘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 조문 써주고 공보참 그리고 가능한 소송 행위까지 다 써줘야 됩니다. 포섭할 때 번호를 붙이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있고 뭐 이렇게 쓰라는 교수님도 있어요. 쓰지 말라는 교수가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오히려 채점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굉장히 좋아요. 답안지가 제게 가능한 소송. 여기 보면 이렇게 조문 언급이 이렇게 많잖아요. 조문을 많이 언급해줘야 돼요. 당사자 능력 및 밑시라고 쓰면 되겠죠. 당사자 적격에 의의 써주고 나머지 국가기관으로서 원구적으로 부정될 것이다. 일단은 재판실문이 판례대로 좀 가지고 이런 다설의 비판점을 뒤에다 붙이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재판실문이니까 일단 판례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뭐 괜찮습니다마는 그렇죠. 헌법 기관이 아니고 법률상 기관에 불과해서 권한정의가 불과하다. 헌법 111조 1항 4호 국가기관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당사자 권한정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나머지 아주 잘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네요.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 강약주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고득전 답안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로 복도인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